사실 제가 두 분 사이에 껴도 될지 이게 너무 민폐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가 티저를 찍어봤잖아요. 네, 그렇죠. 포스터 찍었잖아요. 그렇죠. 저 기후에 불과했습니다. 저희가 저는 그 포스터 보면서 저를 못 찾았어요. 새쌍둥이가 딱 있길래 이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새쌍둥이? 네, 네, 네. 표정 왜 이래요, 지금? 아, 이거 알아? 아니, 뭐... 아, 예, 뭐 그렇죠. 그래요? 네. 댓글들이 막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. 상당했죠. 비쥬얼이 난리가 났더라고요. 댓글 반응이 이런 게 있었어요. 어떤 거요? 어? 이상하다. 장성규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?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. 맞습니다.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?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제 매력이 이 반반쇼를 통해서 추출된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대단한 방송이에요.